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Station Z 저는 아이콘 동혁입니다 아침엔 눈도 살짝 왔었고요 요 며칠 포근하네 싶었던 날씨가 다시 쌀쌀해졌습니다 근데 전 이 추위가 반갑고 아쉽더라고요 이 쌀쌀함이 봄이 오기 전 마지막 추위일 것 같아서 말이에요 춥다 춥다 아 겨울 언제 가냐 생각했는데 어느새 끝에 다 닿는 것 같아요 끝없이 추운 겨울이 지겨울 때도 있었는데 막상 보내주려니 아쉬운 이 청개구리 같은 마음은 뭐죠? 근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Station Z 아이콘데이 저는 동혁입니다 Station Z 동혁이의 아이콘데이 오늘 첫 곡으로 트레저의 신곡이죠 직진 들려드렸습니다 어 6시에 나왔죠 오늘 아 12시가 지났나요? 아니 근데 노래 이 노래를 처음에 저도 이제 트레저 친구들이랑 들었을 때 저 노래도 너무 좋았고 아 근데 연습하는 과정을 저는 사옥에서 봤는데 트레저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뭔가 삼박자가 다 잘 맞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춤도 너무 멋있고 뮤직비디오도 너무 멋있게 나왔고 그리고 이 트레저 친구들의 이 멋진 뿜뿜과 열정이 정말 잘 담긴 노래 같아서 저도 지금 막 기대가 되는 네 그런 곡입니다 진짜 활동도 너무 기대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스포를 드리자면 다음 주 Station Z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살짝 스포를 드리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프닝에서 좀 말씀을 드렸죠 오늘 눈이 살짝 온 것 같은데 저는 숙소 창문으로 눈이 내리는 걸 살짝 봤는데 유독 이번 겨울에는 눈이 조금 많이 오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눈을 좀 좋아하는데 근데 눈사람을 만든 건 없고 그냥 뭔가 눈 위를 밟고 걸으면서 약간 이런 폭신폭신한 느낌을 받는 걸 되게 좋아하고 특히나 그 뭐랄까 하얗게 쌓인 서울을 보면 괜시리 설레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많은 문자 부탁드릴게요 9784 님이 9784 님이 겨울이 끝나가도 동디는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거죠 물어보셨는데 암요 꽃피는 봄에도 저는 화요일 1시간 이 자리를 지킵니다 제가 네 어딜 가겠어요 가봤자 연습실 회사겠죠 스테이션 제트는 계속 갑니다 동동다리 님도 동디 저도 탁구 시작했어요 아직 초보 중에 초보지만 끝까지 해보려고요 초보가 탁구 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동디만의 팁도 하나 알려줘요 아 제가 그 탁구 방송이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탁구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연습하면서 틈틈이 이제 시간이 나면 이제 취미 생활로 탁구를 지금 열심히 치고 있는데 저도 아직 초보여가지고 뭐 들을 수 있는 팁이 많이 있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뭐니도 기본기겠죠 네 뭔가 탁구를 칠 때 뭔가 스윙폼이라든지 그리고 탁구는 팔이 아닌 다리로 치는 거다라고 선생님께서 많이 얘기를 해 주셔서 이런 팁들을 좀 배우고 계시다면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소정님께서 동디 정월 대보름이었는데 땅콩 먹었어요 물어보시는데 어 아직 땅콩 안 먹었습니다 제가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월 대보름에는 땅콩을 먹어야 되는 거군요 좋은 팁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숙소 들어가서 땅콩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930님께서 아 맞다 동기 눈은 괜찮아요 안 돼 안 한 거 보니 다 나은 거 같긴 한데 네 제가 왼쪽 눈에 지금 이런 TMI를 스테이션 제트에서도 얘기하네요 다래끼가 났는데 어 좀 심했을 때 안대를 끼고 사진을 올려드렸죠 근데 조금 괜찮아져서 지금 안대를 풀고 왔습니다 근데 아직 살짝 있어서 제가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비니로 살짝 가려놨어요 네 아직 살짝 있는데 아 다래끼가 나니까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태어나서 처음 나는 건데 아 생각보다 관리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꼭 조심하세요 8737님께서 휘엉청 밝은 달이 떴어요 달을 보며 소원 빌었습니다 동기와 코니기들 모두 건강하고 무탈하게 올해도 견뎌봐요 보내주셨어요 이야 맞아요 진짜 오늘 큰 달 좋은 달이 떴는데 이런 소원 빌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번 연도 올해는 우리 코니기들과 우리 아이콘 모두 좋은 일 행복한 기운으로 잘 마무리하고 보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저 동디에게 하고 싶은 말씀들 문자번호 샷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 어플 콩 마이케이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생방송 스테이션 제트는 지금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 스테이션 제트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스테이션 제트 공식 인스타그램도 있습니다 스테이션 제트 89.1 찾아오시면 됩니다 막둥이 네가 최고다 아니면 동디 오늘 게스트는 그룹에서 솔로로 돌아온 그분 사랑스러운 그분 맞죠? 물어보셨는데요 맞습니다 러블리즈의 막내 정예인씨가 솔로로 돌아오셨대요 와 신곡 라이브 무대까지 준비하셨다니까 기대 뿜뿜 해주시고요 잠시 광고 듣고 예인씨와 함께 올게요 막둥이는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늘 귀엽고 무작정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지금 함께 해주시는 러블리너스 분들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막둥이 너무너무 잘 부탁해요 걱정 마십시오 원래 막내들이 어려보여도 속은 제일 강해 그 특유의 똘똘함으로 어딜 가든 실세가 됩니다 솔로곡 플러스앤마이너스로 돌아온 정예인씨와 함께 할게요 컴백 스페셜 예인이를 부탁해 솔로로 돌아온 예인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인입니다 이야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진짜 반갑네요 그러니까요 반갑네요 저희가 활동하다가 종종 마주친 기억이 있나요 제가 활동하면서 마주친 기억은 그러니까 활동보다는 저희가 또 샵이 같았잖아요 그렇죠요 샵에서 주로 스케줄 준비하시면서 오다가다 인사하면서 뵌 것 같은데 그렇죠 쌩얼로 많이 봤죠 그렇죠 네 지난 1월 25일이죠 디지털 싱글 플러스앤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와 와 진짜 네 너무 축하드려요 첫 솔로라 준비도 많이 힘들었었고 많이 떨렸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어 뭔가 준비가 힘들거나 떨리진 않았던 것 같고 되게 그냥 선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너무 즐겁고 설레게만 준비한 것 같아요 오 오 아니 근데 장르가 R&B예요 여러분 진짜 쉽지 않은 장르인데 R&B를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R&B를 해보고 싶었어요 음 해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또 회사랑도 그 의견이 잘 맞아서 오 그럼 한번 해보자 뭐 못할 것도 있나 이렇게 하고 이제 딱 나온 것 같아요 쿨하게 네 멋있네요 아니 근데 예인씨의 보컬 성향을 보면 R&B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노래 들어봤는데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뮤직비디오도 그리고 제가 살짝 봤습니다 어 예인씨가 직접 미국에서 촬영한 영상으로 뮤비를 만들었다면서요 맞아요 제가 미국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뮤비를 어쩌다 보니 찍게 됐네요 자체 제작입니다 그러니까요 뮤비를 봤는데 일반적인 그런 솔로 이런 느낌이 아닌 세트가 아닌 자기가 직접 찍은 뭔가 맞아요 브이로그 형식의 느낌에 나는 뭔가 자유로우면서도 노래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뭔가 그 예인씨 특유의 러블리함이 되게 잘 묻어난 뮤직비도 같았는데 미국 어디에서 촬영하셨어요? 미국 LA가 주 스테이지였고요 LA LA 예스 좋네요 네 예인씨 아이디어였어요? 찍는 게?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이 앨범을 준비하면서 모든 생각들이 진짜 회사랑 다 너무 동의했어요 서로 얘기를 한 게 아닌데 뭔가 탁탁탁탁탁 뮤비도 LA 갔나니까 해와 어 저도 그 생각했다 약간 회사에서 뭔가 예인씨의 솔로 준비 준비에 있어서 약간 뭔가 전폭적인 지지의 느낌이 약간 확 느껴지긴 하는데요 네 뭔가 성향이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회사랑 아이디어랑 이런 게 다 맞아 떨어져서 그래서 그런지 노래랑 뮤직비도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직 솔로 앨범을 계속 준비만 하고 있지 아직 데뷔도 안 했어요 솔로 데뷔에서도 선배님이시네요 네 아 선배님이네요 제가 얘기를 많이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예인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꼭 해줬으면 하는 미션들 요청하고 싶으시면요 문자번호 샷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 어플 콩 마이케이로 보내주시고요 어 저희가 스테이션 스테이션 제트 인스타그램을 통해 예인씨에게 궁금한 점을 좀 미리 다섯 글자로 받아 봤어요 예인씨도 이게 다섯 글자로 빠르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아 이거 오자 이거 네 초시기가 들리면 뭔가 긴장감이 오죠 그러니까 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는 됐어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초시기에 주세요 솔로의 장점 어 시간이 절약 야행성이지 완전 야행성 MBTI ENFJ 말실수 잘해 너무 잘한 너무 잘해요 최고의 응원 잘하고 있어 준비하신 것처럼 되게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자토크인지 몰랐는데 되게 버벅거리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되게 잘하셨는데 자 하나씩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의 장점 이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대답해 주셨죠 시간이 절약 시간이 절약 어떤 부분이 약간 시간이 절약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샵 시간이 이제 원래 여발명 거를 잡다가 그러네요 이제 나만 혼자 가니까 그런 시간 절약 네 그런 시간도 절약이 되고 네 뭔가 이 메이크업 수정 시간도 절약이 되고 한 번에 딱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화보 같은 거 찍을 때도 이제 나만 찍으면 되니까 아 뭔가 좀 마음이 편하다 네 뭔가 팍팍팍 진행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만 잘하면 되는 네 오히려 부담감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반대로 혼자라 이건 조금 아쉽다 하는 음 혼자라서 음 뭔가 하루 종일 계속 혼자 있어서 밥을 계속 혼자 먹는 거 그런 거 좀 심심하죠 스케줄 할 때 그렇죠 네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저도 간혹 뭔가 혼자 이렇게 움직이게 된 스케줄이 있으면은 괜히 약간 매니저 형이랑 같이 계속 더 먹고 얘기하고 그렇게 되죠 네 그리고 야행성이지에서 완전 야행성 네 맞아요 네 약간 밤이 되면 좀 눈이 약간 똘망똘망해지나요? 아니면 뭐 뭔가 살아나는 거 그런 느낌인가요? 이게 원래 제가 완전 이제 데뷔 초반때 했던 인터뷰에서 이제 밤 되면은 네 약간 신데렐라처럼 이렇게 팍 깨어난다 약간 이래서인데 요즘에는 사실 힘들어요 굉장히 체력이 이게 이렇게 노화돼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온 건가요? 이제 꺾인 게? 이제 곧 꺾일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약간 조금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좀 야행성인 것 같고 그냥 밤에 뭔가 하는 게 습관이 돼서 그냥 밤에 좀 잘 안 자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뭔가 밤에 주로 일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부엉이 그렇죠 올빼미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어떻게 지금은 좀 쌩쌩한 시간인가요? 지금까지는 아주 괜찮아요 지금 이 정도면은 뭐 낮이죠 음 이 정도면 낮이다 낮이다 뭐 한 6시쯤 돼야 약간 좀 어 좀 약간 밤이 온 것 같네 진짜 어 했드네 자야겠다 약간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아 요거는 좀 이렇게 뭔가 제약신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네 심야 DJ 하면 사이클이 딱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지 아 너무 하고 싶어 오 심야 DJ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정말요? 안녕하세요 아 좋네요 뾰로롱 하신 거 보니까 약간 마음이 있으신 거요 아 뾰로롱 너무 좋아요 아주 네 긍정적인 반응 질투가 납니다 네 자 그리고 MBTI에서 ENFJ라고 네 네 네 해주셨는데 저는 ENFP거든요 아 네네 제기발랄한 활동가 ENFJ는 어떤 건지 설명을 좀 글쎄요 뭐 제기발랄한 다른 거겠죠 아 ENF까지는 같고 P랑 J가 다른 거니까 네 P랑 J가 다르니까 어떤 차인지 혹시 아시나요? P는 이제 충동적 충동적 그리고 즉흥적인 거 J는 약간 계획적인 거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는 ENFP였어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J로 바뀌었어요 갑자기? 어 차차 변한 거 같아요 차차 뭔가 그 바뀐 뭔가 그 포인트가 있을까요? 포인트? 이제 뭔가 단체 활동이 좀 막판에 많이 없었다 보니까 네 그냥 혼자서 뭐라도 해야겠는 거야 그러면서 막 내가 내 스케줄을 짜기 시작한 거죠 내가 나의 매니저가 된 거야 어떤 건지 알아요 뭔지 알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계획적으로 성향이 좀 변한 거 같아요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저는 MBTI가 절대 바뀔 것 같지 않은 성격이어가지고요 그리고 MFP가 뭔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고 뭔가 좀 이렇게 같이 하자 약간 이런 성격인데 우리가 그래도 ENF가 같으니까 혹시 예인 씨도 막내 생활을 그래도 오래 했는데 그런 성격이 좀 남아있나요?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뭐 만약에 계획적으로 해서 날짜를 잡았어 약속을 그럼 그날 만나면은 딱 뭔가 하자고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주도적으로 어 주도적으로 뭐 하자 뭐 먹자 막 이런 거 먹자 어 이거 먹자 어 그런 거 좋아요 좋네요 좋네요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죠 말 실수 잘해에서 아 저는 몰랐네요 예인 씨가 말 실수를 좀 몇 가지를 하셨었다고 아 몇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 되게 많은데 아 진짜요? 치러주신 것 같아요 괜찮은 걸로 아 그래요? 여기 보니까 어릴 때부터 고정관념이 딱 박혀있어요 아 경제관념이 딱 아니 이 이 이펙트 뭐야 이거? 센스가 좋으십니다 우리 제작진분들이 약간 살짝 놀리는 걸 좋아하셔서 바로 화났네 네 요런 말 실수 하셨고 여러분 맛있는 발렌타인데이 보내세요 아 왜 그랬을까? 아 뭐 맛있는 즐거움 비슷하죠 초콜릿 주고 하니까 아 진짜 이상해 왜 요런 말 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성격이 급한 거가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약간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안 튀어나오는 먼저 이제 생각 정리가 되기 전에 이제 말부터 튀어나오니까 요즘 되게 많이 신경을 사실 쓰고 있어요 일부러 음 약간 그리고 버벅대는 그 타이밍을 약간 좀 아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나오는구나 네 그쵸 그쵸 어떤 느낌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러블리너스분들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 실수를 아니 뭐 귀여워 해주시긴 하는데 네 뭐 언제까지 귀엽게만 살 수는 없으니까 좋네요 좋네요 네 고쳐야죠 네 여러분 점점 달라지고 있는 막둥이 예은씨 보고 계십니다 최근에 했던 재밌는 말 실수 같은 거 있을까요? 최근에? 아 진짜 이런 거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네 사실 많거든요 한 가지만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어머 막 한 폭의 그림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머 저 그림의 한 폭 같다 약간 요런 그림의 한 폭 같다 약간 그런 거 해요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좋네요 재밌네요 러블리너스분들이 왜 귀여워 하신지 알겠네요 정말 자 그리고 최고의 응원의 질문에 네 잘하고 있어요 네 이번 솔로 앨범 주변 사람들이 해주는 응원 중에 좀 제일 기억에 남는 응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네 막 너무 고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되게 마음에 남았던 것 같아요 오 되게 감동적이네요 그쵸 진짜 감동이에요 저도 지금 약간 듣는데 오 뭔가 되게 감동적이었을 것 같은데 솔로로 약간 다시 돌아오셔서 고맙다 아 그쵸 그런 느낌인 거죠 해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예인씨 팬분들은 정말 아 이렇게 예인씨 혼자만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싶었을 텐데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정말 여러분 이런 응원들이 이제 저희 같은 사람한테 정말 큰 힘이 되고 맞습니다 더 약간 노력에 기름을 붓는 그런 느낌이 되죠 맞습니다 아까 살짝 말씀드린 대로 아 예인씨가 플러스 앤 마이너스 라이브도 준비를 하셨대요 네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또 라이브를 준비하셨다니까 그럼 예인씨는 라이브석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어 저도 예인씨의 플러스 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봤는데 아 진짜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가사도 너무 좋고 뭔가 그 예인씨의 그런 목소리 톤과 이렇게 정말 상박자가 잘 맞은 것 같은데 예인씨가 준비가 되시면 바로 라이브 청해 들어볼 거예요 저도 라이브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 0031님께서 돈효구도 예인씨도 잘하고 있어요 문자 주셨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는 대로 예인씨도 너무 잘하고 계시고 저도 열심히 파이팅하고 있습니다 자 예인씨 준비 되셨나요? 네 됐어요 긴장이 좀 되신 것 같은데 완전 완전 몰라 자 심호흡하시고 정예인의 플러스 앤 마이너스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정예인의 플러스 앤 마이너스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 여러분 들으셨나요? 저는 지금 고막이 녹았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모니터가 잘 안되는데 아 진짜 음색 너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얼굴이 살짝 빨개지셨는데 괜찮으신가요? 아 나 또 손이 막 저려요 뭔 느낌인지 알아요 저희가 여기서 라이브를 하면 제 손이 저려요 손이 저려 약간 좀 떨어서 그러는데 라이브 실시간 문자가 미친 듯이 쏟아졌습니다 하나씩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K6535님께서 예인이 라이브는 그저 사랑 맞아요 음색이 어떻게 이렇게 좋아요 아니 그렇게 떨린다고 긴장했다고 하는데 프로는 프로입니다 여러분 진짜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사료기사님께서 예인이 손짓조차 매력적 보라에서 눈을 못대겠네요 아 아까 딱 이렇게 제스처할 때 약간 딱 그때 긴장이 좀 뭔가 약간 풀린 느낌이었어요 긴장이 풀려고 했어요 아 풀려고 한 거였어요 오케이 막 이런 거 나는 긴장이 풀려서 약간 딱 한 줄 알았어요 예인씨도 하나 문자 소개해주세요 네 김민정님 와우 예인님 반팔 젊음이 좋은 것이요 아하 이 날씨에 반팔 근데 라이브를 하다 보면 덥죠 아 저 지금 여기 왜 이렇게 저만 덥 오빠 안 더워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나만 덥나 봐 저는 지금 추워요 아 저만 덥네요 네 최희은님께서 옷굿을 굴러가는 목소리 하트 야 근데 진짜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예인씨가 뭔가 이렇게 보기와는 다르게 그 약간 발성이나 이 느낌 목소리에서 보는 느낌이 되게 약간 R&B랑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보이스인 것 같아요 437님께서 예인씨 음색 진짜 플러스다 사랑할 것 같아 긴장 마이너스 해도 되겠어 야 센스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네요 또 문자 하나 소개 부탁드릴게요 진상진님 음원도 좋지만 역시 라이브가 잘 어울리는 예인 목소리 음 아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라이브 정말 잘 하시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유현정님께서 목소리 진짜 좋으시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목소리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저도 나중에 솔로 앨범을 준비하게 되면 혹시 피처링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우 제가 감사하죠 아우 아우 목소리 너무 좋으시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또 이런 재능 살짝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017님께서 이번 타이틀곡이 플러스 앤 마이너스잖아요 예인씨 인생에서 더해야 할 것 빼야 할 것 하나씩 뽑아보자면 뭘까요 물어보셨어요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네 아무리 받아도 받아도 기분 좋은 팬분들의 사랑을 플러스하고 싶습니다 아하 네 계속 계속 줘 이런 또 정석적이면서 심쿵하는 또 이런 대답 좀 빼야 할 것은 또 뭐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네 음 제가 요즘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오 약간 체지방을 마이너스하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말하셨는데 무슨 체지방을 마이너스하셔야 하는 건가요? 뭔가 좀 더 건강한 아 뭔지 알죠? 좀 더 건강하게 건강하게 이제 이런 살을 더 근육으로 아 아 청순하다고 생각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오 진짜요? 네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네 막 친구들이 뭐 장난치면 아니 난 청순이야 제가 이렇게 장난 반 진단 반 나는 청순이지 약간 이러는데 더 약간 더 얘기를 하는구나 아무도 들은 척도 안 해주기 때문에 아무도 들은 척도 안 해주기 때문에 네 더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저는 알아요 제가 그렇게 그리 청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저는 사실 굉장히 털털하고 여성스럽고 여성스럽지 못한데 청순하고 싶네요 근데 그게 되게 반전 매력일 수 있죠 근데 그게 되게 반전 매력일 수 있죠 아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이렇게 솔로 활동도 해주고 뭘 해도 다 잘 어울리고 찰떡 같고 기특합니다 혹시 다음번 해보고 싶은 활동 컨셉이 있는지 궁금해요 보내주셨어요 다음번에 하고 싶은 활동 컨셉 같은 거 좀 있을까요? 다음번에도 R&B 곡을 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약간 시티팝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노래 근데 다음번 건 좀 어쿠스틱한 느낌으로 조금 더 그 따뜻한 날씨에 어울리는 노래로 나오면 어떨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네 뭔가 무겁지 않고 네 네 무겁지 않고 날씨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옌깅이님께서 퀸덤에서 보여줬던 예인씨의 친절한 금자씨 퍼포먼스 진짜 제 최애 영상이에요 카메라 보고 표정 연기하면서 친절해 보일까봐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동영님이 앞에서 왜 이렇게 눈만 시뻘겋게 칠하고 다녀 이 대사 꼭 해주셔야 돼요 키키키 보내주셨습니다 아 재밌네 죄송해요 제가 이걸 잘 모르는데 이게 퀸덤에서 하셨었나 봐요? 퀸덤에서 영화 친절한 금자씨 OST에 맞춰서 제가 현대무용을 했는데 근데 이제 처음 도입부가 왜 그렇게 눈만 시뻘겋게 칠하고 다녀? 이러면 제가 이제 거울을 보고 친절해 보일까봐 어 이 노래 이 노래 아 그럼 제가 바로 멘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네네 왜 이렇게 눈만 시뻘겋게 칠하고 다녀? 친절해 보일까봐 와 이거였고요 와 이런 거구나 네네 옌깅이님께서 왜 이게 최애 영상이라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보기 더 편하시게 스테이션 데이트 아마 짤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밍밍님께서 예인이는 아이콘의 취향저격 동디는 러블리즈의 아츄 한 소절 불러주세요 보내주셨습니다 오 이거 괜찮네요 어떻게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저부터 그럼 시작할까요? 아츄 나 이 노래 알아요 알아요 근데 순간 어 취향저격을 안 부르고 싶으니깐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아 이 노래 그 노래잖아요 네 너는 내 취향저격 내 취향저격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예인씨가 정신이 없으신가봐요 그러면 아츄 도 한번 같이 불러주세요 후렴 네 5 6 7 아츄 잠깐만 아츄 6 날 보면 제 재기가 나올 것 같아 너만 보면 해 주고픈 얘기가 좀 많아 네 오 노래 많이 아시네요 이 노래 알죠 감사해요 아 러블리지 뭐 안녕 이런 노래도 되게 좋아하고 오 네 전 진짜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어떤거요? 저 리듬타요 아 리듬타 네 이건 그냥 노래니까 리듬타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방금 불러드렸죠 러블리지의 아츄 듣고와서 우리 예인씨와 계속 얘기 좀 더 나눠볼게요 러블리지의 아츄 듣고 왔고요 네 실시간 문자 좀 소개해드릴게요 5494님께서 역시 우리 예인답다 보내주셨네요 역시 우리 예인답다 뭘까요? 예인답다? 뭔가 약간 이런 엉뚱함? 아 네 그런거 말씀하시는거 같아요 실수함 이런걸 얘기하시는거 같네요 8208님께서 두 분 목소리 합도 잘 맞는거 같아요 귀호강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런 칭찬 또 힘이 나네요 3234님께서 예인이 리듬타 진짜 잘해요 춤도 잘 추니까 한번 시켜봐요 보내주셨습니다 오 아니다 이거 예전에 내가 이걸 방송에서 했었어서 그래 이거를 안무를 추셨었어요? 그냥 진짜 쬐끔 아 진짜요? 안무 아세요 혹시? 그냥 아웅 오 리듬타 아웅 짜 리듬타 예 그래서 했던거가 기억이 나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아까 아츄 노래 나가는데도 아이콘 노래 좋은 노래를 막 여러개 뽑아주셨더라구요 너무 감사하더라구요 서로 약간 응원하는 인스타 한소절 라이브 요청 댓글 질문들 많이 왔는데요 제가 또 소개 좀 해드릴게요 정치치 움치치님께서 맥앤치즈 피자 들고 찍은 예인이 이번 컨셉 포토 보고 한동안 맥앤치즈 피자 열심히 검색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인씨가 요즘 꽂힌 소울푸드는 무엇인지 궁금해요 보내주셨습니다 아 맥앤치즈 피자 저도 이거 먹어봤는데 맛있죠 맥앤치즈 피자 드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그때 이제 자켓 촬영 때 소품용이었는데 입에 이렇게 물고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배가 진짜 고팠단 말이에요 그때 마지막 촬영이어가지고 저도 지금 배가 안 들리시던데 꼬르르 끄나네요 고파오네요 또 생각을 하니까 침이 고이고 그때 진짜 고역이었어요 진짜 그냥 먹고 싶었는데 입에만 물고 찍어가지고 아 끝나고 드셨어요? 끝나고 먹었죠 저도 안그래도 이거를 최근에 먹었었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구요 근데 이거 좀 오래 먹으면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일부러 떠왔는데 다 이제 빼내야 하기 때문에 언젠가 그러면 예인씨가 요즘에 꽂힌 소울푸드 약간 뭐가 있을까요? 저 요즘에 감자빵을 제일 많이 먹어요 감자빵이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빵인데 감자빵 엄청 맛있어 혹시 그 빵 좋아하세요? 빵순이세요? 빵을 그리 좋아하진 않는데 감자빵은 먹으면 든든해 일단 속이 꽉 차있기 때문에 요즘에 감자빵이 종류별로 나와요 막 그 뭐야 막 토마토맛 감자빵도 있고 아보카도맛 감자빵도 있고 올리브 맛 감자빵도 있고 매운 감자빵도 있고 그냥 감자빵도 있고 완전 많아 근데 진짜 맛있어 빵순이 많네요 빵순이 많네요 빵순이 많네요 빵순이 많네요 감자빵 저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원님께서 복면 쓰고 노래 부르는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리 막둥이 예인이가 불렀던 소유의 I Miss You 다시 듣고 싶은데 한 소절 가능할까요? 제가 이 노래 또 정말 좋아하는데 어떻게 이것도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러브 유 러브 유 인연인 걸 느꼈죠 난 And I Miss You Miss You 나의 운명인 사랑 와 와 이거 진짜 잘하신다 진짜 좋은데요? 이 노래가 잘 맞네요 예인씨 목소리랑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요 저도 이 노래 드라마도 너무 재밌게 봤었고 특히 OST 이 노래 정말 좋아하는데 원래 소유 선배님이 약간 공기가 많이 들어간 그 아련한 창법이랑 되게 잘 어울리네요 예인씨랑도 되게 잘 어울리네요 저도 목소리가 약간 탁성이어가지고 네 근데 정말 지금 듣는데 우리 지금 청취자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정말 잘하십니다 네 마 내가 아이콘 비주얼 김동연 기자님께서 네 유튜브 보시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두 분 다 MBTI가 아 ENFP니까 바뀌셨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바뀌었네 간단한 밸런스 게임 한번 해봐요 똑같이 나올지 궁금해요 보내주셨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네 전화 대 문자 하나 둘 셋 전화 혼자 놀기 대 같이 놀기 하나 둘 셋 같이 놀기 매일 꾸준히 대 한 번 몰아서 하나 둘 셋 매일 꾸준히 아 여기 다르네 아는 게 힘 모르는 게 약 하나 둘 셋 아는 게 힘 월급날 저축 월급날 플렉스 하나 둘 셋 월급날 플렉스 아 이것도 다르네 두 개 다르네 매일 꾸준히 대 한 번에 몰아서에서 네 어떤 걸 선택하셨었죠 저는 매일 꾸준히 매일 꾸준히 저는 한 번에 몰아서 한 번에 몰아서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저는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 근데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뭔가 좀 어렸을 때부터 벼락치기도 좋아하고 그랬었어가지고 네 그랬죠 그리고 월급날 저축이랑 월급날 플렉스는 월급날 플렉스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플렉스를 좀 즐겨하시는 편이신가 봐요 저는 약간 기분파예요 기분이 좋으면 막 돈을 써 막 돈도 없는데 아니 돈이 많으면 괜찮은데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돈도 없는데 전엔 그랬는데 요즘에 좀 바뀌었어요 저도 막 지출하면서 제 카트 내역을 보니까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좀 살짝 바뀐 부분이 그게 좋죠 동동이 님께서 예인이 님이 부르셨던 아이유의 마침표 너무 좋아해서 그러는데 한 번 불러달라고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혹시 이거 한 소절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마침표를? 네 마침표 이거 혹시 가사 한 번만 아 혹시 가사를 모르시는구나 아니면은 그 아이유 선배님 노래잖아요 이게 또 다른 노래 중에 언제쯤이면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제가 사실 동디 님이랑 같이 부르고 싶었는데 동디 님이 노래 모른다고 해가지고 이 언제쯤이면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혼자 부를게요 아 네 그리고 제가 꼭 다음번에는 이 노래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 불러봅니다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언제쯤이면 우리 따뜻한 인사와 함께 서로 웃으며 안부를 묻는 그런 사이가 될까 언제쯤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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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을까 와 진짜 여러분 라이브 목소리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무반주 해드리니까 더 좋네요 저 처음 불러봐요 근데 진짜 정말 잘하시네요 뭔가 이 목소리랑 곡이 정말 잘 맞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또 부탁을 드렸는데 자 동혁이의 아이콘데이 플러스 앤 마이너스로 돌아온 우리 예인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인씨한테 많은 걸 부탁드렸는데 하나하나씩 이렇게 프로답게 해결해 주시니까 제가 다 뿌듯하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예인씨가 골라온 플레일리스트 추천곡 들려드릴 차례인데요 이밤에 우리 팬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곡으로 고민해서 고르셨다고 해주셨는데 네 맞아요 그럼 예인씨의 첫 번째 추천곡 뭘까요? 네 제 추천곡은요 이소라 선배님의 그대가 이렇게 내 맘에라는 곡을 골라봤습니다 그 선곡 이유가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심야 라디오잖아요 밤에 듣기 굉장히 좋고 노래가 뭔가 쓸쓸한데 또 따뜻해요 뭔가 이 느낌을 같이 느끼고 싶었어요 근데 이소라 선배님이 제목만 들어보니까 너무 약간 따뜻해지고 뭔가 쓸쓸하면서 차분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너무 빨리 들어보고 싶네요 그럼 예인씨의 추천곡 이소라의 그대가 이렇게 내 맘에 듣고 올게요 예인씨의 추천곡 이소라의 그대가 이렇게 내 맘에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인씨에게 보내주신 메시지 좀 더 보고 갈게요 진상진님께서 처음 듣는데 눈 같은 노래네요 차갑지만 어떻게 보면 또 따뜻해 보이는 그런 느낌 보내주셨어요 정말 약간 눈이 소복히 쌓인 그런 밤거리가 되게 생각이 나는 느낌이에요 근데 아까 그리고 예인씨가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소라 선배님 그대가 이렇게 내 맘에를 작사하신 게 헨이라는 분이시라고 근데 가사를 정말 잘 쓰신다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아해요 요즘에 완전 꽂혔어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소정님께서 겨울밤 심야에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네요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추천 짱이네요 8772님께서 예님 그대가 이렇게 내 맘에도 한 수절 부탁해요 예인씨 목소리로도 꼭 한번 듣고 싶네요 부탁하셨어요 혹시 한 수절 괜찮나요? 아 한번 해볼게요 네 좀 짧게 한 수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에코 걸렸나요? 아 좋네요 그대가 이렇게 내 맘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와 진짜 박수 원해드립니다 아니 음정도 칼이에요 여러분 이런 또 느낌의 음악을 예인씨가 나중에 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기대해보겠습니다 8662님께서 예인님 요즘 올림픽도 많이 보시나요? 혹시 본다면 최애 종목이 뭔지도 궁금해요 보내주셨습니다 최애 종목 있으신가요? 그 피겨 스케이트 피겨 보셨어요? 봤어요 저는 이번에 못 봐가지고 연습하느라 너무 막 제가 막 손에 땀을 쥐고 봤습니다 맞아요 근데 응원하게 될 땐 손에 막 땀을 쥐게 되죠 네 네 어 4654님께서 둘이 뛰는 너무 좋네요 동뒤 혼자 불렀던 악렬 낙하도 한 번만 같이 불러주시면 안 되나요? 낙하 혹시 어떻게 같이 한 소주 좀 부탁드려주면 될까요? 네 네 네 네 여기 가사를 좀 올려주셨는데 바로 가볼게요 네 네 5 6 눈 딱 감고 나 가 하 믿어 날 눈 딱 감고 나 가 우 눈 딱 감고 나 가 하 믿어 날 눈 딱 감고 나 가 우 아 네 갑자기 불렀는데 또 네 나중에 우리 노래 하나 이럴 거면 그냥 내요 하나 네 또 하루를 하는 거 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8774님께서 예님 최근에 필라테스 잡지 표지 모델까지 하셨는데 관리 비결이 뭔가요? 보내주셨어요 오 필라테스 잡지 표지 모델까지 하셨어요 네 맞아요 와 평소에 필라테스를 좀 하시나요? 필라테스를 꽤 오래 하다가 네 최근에는 이제 PT로 좀 운동 종룍을 바꾸기는 했는데 필라테스를 했었죠 저 필라테스 잠깐 배워봤는데 힘들죠 억 소리 나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게 정말 아프고 힘들면 아무 소리 안 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무음으로 맞아요 아 이 어려운 걸 또 잘 해내셔서 잡지 표지 모델까지 대단하십니다 러블리님께서 예인님 짜장라면 잘 끓이신다면서요 예인님만의 레시피 궁금해요 아니면 라면 끓일 때 꼭 첨가하는 예인님만의 꿀팁 있다면 보내주셨습니다 아 저는 일단 짜장라면 진짜 잘 끓이고요 이게 물 조절을 제가 좀 잘해요 물 조절을 잘해서 좀 맛있게 잘 끓이고 라면 끓일 때 첨가하는 꿀팁이라면 저는 매운 걸 좀 좋아해서 청양고추를 엄청 때려 넣어요 그냥 아주 그냥 매운 걸로 컵라면 먹을 때도 컵라면에도 넣어서 물 부어서 먹어요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저는 청양고추가 없을 때가 없어요 집에 항상 구비되어 있어요 대박이다 항상 저는 약간 좀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아 맵찔이구나 네 저 맵찔입니다 조금만 넣었습니다 한 두 개? 칼칼한 정도만 저의 레시피는 라면에 쌈장 한 스푼 오 진짜? 살짝 그러면 좀 더 국물이 깊어지죠 밤에 그렇게 먹으면요 다음날 눈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땡땡 구워가지고 좋은 팁은 아니고요 그냥 한 번 좀 진한 국물을 드시고 싶으시면 쌈장 한 스푼 한번 넣어보세요 너무 괜찮더라고요 6834님께서 올해 예인이가 꼭 하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항상 리너스가 응원할게요 보내주셨습니다 예인씨 좀 올해 목표 아니면 꼭 하고 싶은 거 좀 있을까요? 올해 목표는 노래를 한 번 더 일단 내고 싶어요 한 번 더 앨범을 내고 싶고 연기 활동도 할 수 있다면 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양하게 약간 그러면 앨범을 좀 디지털 싱글이라든지 디싱으로 한 번 더 내고 싶어요 싱글로 여러분께도 아까 힌트를 드렸지만 예인씨가 또 어쿠스틱한 느낌으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으면 좋겠네요 8662님께서 러블리즈도 퀸덤 나갔었고 아이콘도 킹덤 나갔었잖아요 서로 무대 본 적 있어요? 어떤 무대를 제일 인상 깊게 봤는지 궁금해요 보내주셨어요 제가 솔직히 퀸덤을 못 봤어요 아 진짜요? 네 괜찮아요 킹덤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저는 킹덤을 봤어요 아 진짜요? 저는 무대도 다 봤어요 굉장히 죄송스러워시네요 저는 웬만한 거 다 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꼭 돌아가서 킹덤을 딱 정중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중해 꼭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왜 이래? 네 러블리즈도 여러분들 네 죄송합니다 스테이션 Z 동혁의 아이콘 데이 아 예인씨 오늘 1시간 어떠셨나요? 아 1시간이 너무 빨리 갔고 네 저 진짜 노래 이렇게 많이 부른 거 진짜 처음인 거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스테이션 Z가 한 소절 라이브를 많이 요청해드리는데 당황하지 않고 너무 잘해주셨어요 오늘 약간 좀 레전드 클립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감사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예인씨와 함께 약간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음악 얘기 나누니까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스테이션 Z 방문해 주시면 저희는 언제는 환영입니다 네 K559님께서 둘이 진짜 콜라보 하자 보내주셨습니다 응 진짜 하자 전 너무 좋아요 네 어떻게 해요 왜냐면 예인씨 목소리 너무 매력적이어서 제가 한번 또 열심히 곡 작업을 해서 아 네 연락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락 주세요 네 과일섬님께서 예인이 목소리 심해해 들으니까 더 좋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이 시간대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심해 라디오 DJ 하셔도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활동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이어지는 JB의 R&B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오늘의 끝곡은 러블리즈의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 들려드릴게요 예인씨 늦은 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저도 이만 인사드릴게요 겟 레디 오늘 밤도 꿀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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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